올라가라. 자, 널 어디로 날려볼까? 날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? 이건 꽤 흥미롭겠군. 발걸음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. 내겐 꽤 치명적인 물건도 많지. 평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 이걸 잠시 들고 있어봐라. 이걸 한번 맛볼테냐?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. 넌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높게 샀어. 비참한 꼴이구나. 너에게 제 값을 받지도 못했구나. 내 모든 계획이... 이것으로 거래를 마치겠다.